으으 저 내일 총성명을 먼저 한 게 도리겠으나이? 상황이 상황인 줄 알아요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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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편안하게 천천히 드시오. 으흐흫 군 하낙육족 거리까지 아주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소문이 짜자하다고이다. 이번 수령도 계속 두 분개 이상은 양전할거라더니 과연 듣던대로 줍니다. 아이 아이ni 아니 무슨 또 그렇게까지 그런데 누구한테 뭘 들으셨는지 실연 그 일로 꼭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뵙자고 청아었나이다 무슨 음. 그분께서 돌려드리라 하였나이다 좋은 자리로 불러주신다고 하여 제 성의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줄 알았구나 이렇게 돌아오면 어찌한단 말입니까? 혹 그 약조하신 그 자리도 날아가는 거요? 아마도 이 촌구석을 벗어나 보자 내가 정말 작물인 걸 아셨으니 그냥 받기도 좀 그러셨겠지요 작물이라니 그럴 리가 없소이다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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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받은 것이요 뇌물이겠군